법원이 고 김광석 씨의 아래 서혜수 씨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고발 뉴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피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정면 돌파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발 바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미디어 담화! 나도 뭔가 뒤에 조금 더 붙이게 되네. 사실은 이게 있어야 편집할 때 끊어집니다. 편집점입니다. 첫 번째 기사네요. 어떤 담화죠? 미디어 오늘이 보도한 건데요. 자동차 회사 기자간담회. 월버! 월버 자동차 코리아. 구경만 했지 본 적은 없는데요. 여기서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한국 자동차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만 대상으로 이런 협회가 있었네요.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실상은 자동차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 한마디로 액기스들만 액기스는? 멀버 자동차 입장에서 원액! 액상! 원액! 본인들 입장에서는 원액에 해당되는 선수들만 뽑아서 선택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하겠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이른바 한국 자동차 기자협회 소속이 아닌 그런 기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건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세상과는 참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거꾸로 가는 세상이 또 있구나.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외국계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협회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투어도 준비하는 투어 여행도 가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게 저기 희승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여전히 이런 거를 또 기자들은 별 생각 없이 다 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일부 기자들은 변화된 뉴스 수용자들의 요구와 문제의식을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제 과거의 패거리즘 패거리에 입각한 기자들의 공급자 우선의 유통구조에서 벗어나서 유튜버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SNS를 통해서 누구나 기사를 만드는 세상이 됐는데 여전히 아직도 전근대적인 패거리즘을 누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미디오누리 그런 얘기입니까? 미디오누리 보도한 내용은요. 자동차 협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를 볼보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유튜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도 다 이렇게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참여를 5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언론사의 기성 언론들이겠죠. 기자들한테만 기회를 줬다 이거 아닙니까? 오픈시켜버리면 되는데 미디오누리은 자동차 협회 소속된 기자들과 그렇지 않은 쪽 기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이런 형식으로 갖췄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런 협회의 기자 이게 아니고 그냥 자동차 회사에서 오픈시켜버리면 돼요. 유튜버라든가 요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데 지금 여전히 갖춰있는 거죠. 아직까지 주류 매체들이 자동차 업계에는 쥐고 흔들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덜 미디어 민주주의가 시연되고 있는 섹션이 있다. 여전히 이쪽은 무풍지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꼼꼼하게 담학거리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이것 역시 뉴스 수용자들의 문제의식을 못 따라가는 채널A 노조의 성명서를 보면서 이번에 채널A에서 검언유착 의혹과 협박 취재 의혹 관련해서 이동재 해고 등등 배혜림인가 정직 그다음에 보도본부장도 교체를 하고요. 여하튼 인사를 했죠. 했는데 채널A 노조에서 지난주에 비통함을 감출 수가 없다. 이러면서 사측이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황당했던 거는요. 채널A 조합원들은 지난 9년간 수많은 인력 유출 속에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전달하고 등등등등등 한마디로 너무 지금 열악하고 취재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 문제의 원인은 이쪽에 있다. 이런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끝에 붙이긴 했습니다만 정작 할 말은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인에게 책을 물을 일이 아니다. 그리고 너무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끊임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 결국에는 이런 게 이번 사고로 연결이 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고발뉴스처럼 인력이 정말 부족한 언론사는 매일 협박하고 매일 검찰이랑 유착해가지고 그런 거짓 뉴스를 만들어야만 하는 거네요. 채널A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언론사들은 매일 협박하고 다니면서 정말 채널A는 미래가 없네요. 빨리 해체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 앞에 완전히 진짜 요아인 보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이마를 막 막 있으면 피 쫄쫄 흐르는데 사도세자요? 네. 피가 쫄쫄 흘리는데 이거 엔진 내면 다시 해야 되니까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피 튀는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 친구들은 못하고 있네요. 사람이 부족해서 우리가 고군부터 하는 과정에 생긴 일인데 노회의 사측은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가? 라는 안타까운 성명서를 보면서 채널A 정말 한심하군요. 참 절대 배신을 안 합니다. 항상 우리가 알고 있던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채널A가 모든 기자들이 삭발을 해. 사실은 정말로 어떤 반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면요. 성명서의 첫 문장이 국민들께 독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사과드리는 이것부터 나왔어야죠. 그랬으면 사실은 우리는 채널A가 진정성을 가지고 시청자들한테 다가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약간 고민이라고 할 텐데 그렇죠. 우리는 사실 인지상정 그렇죠. 인간에 많이 끌리는 사람들입니다. 네네. 그런데 정말 배신을 안 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정말 그대로 미디어스네요. 이거는 좀 제가 어떤 결정이나 같이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상시 출입 기자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출입을 해서 책상도 있고 국회 그다음에 굳이 흔히 말하는 출입증 갱신 이런 것도 덜 합니다만 기성 언론 위주로 가는 겁니다. 장기 출입 기자 같은 경우에는 상시 출입 기자하고는 또 다르게요. 계속적으로 이제 국회를 출입하면서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고 이런 출입증을 발교를 해왔거든요. 국회가 최근 들어서 장기 출입 기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를 미디어스가 실었습니다. 이를테면 1년마다 기사를 한 달에 몇 건 이상 쓰고 1년마다 그걸 갱신을 하려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뭡니까? 언론 5단체 소속 협회에 소속돼 있는 기자여야 안다. 5단체라고 하는 거는 신문협회, 방송협회, 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여기에 속한 정해원사만 장기 출입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그런 안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1인 미디어 안 되고요. 안 되죠. 그다음에 한 3명 정도 작은 언론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리고 신문협회, 방송협회, 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모두 다 회비를 내야 됩니다. 내야 됩니다. 회비를 내는데 기자 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또는 정해진 바에 따라서 회비를 내려면 대단히 부담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 취재 문턱이 높아졌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장임위원장도 다 뽑고 사실 그야말로 책임지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개혁적인 법안을 쏟아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기득권 풀 매체에서 큰 도움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조중동을 포함한 기득권 매체들은 무관심하거나 계속 개혁 법안들을 공격할 텐데 이런 작은 매체들이 주로 지보 매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이런 매체들의 도움이 필요한 와중에 문턱을 높인다?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담아거리들을 좀 아픈 담아거리를 많이 가져오셨네요. 이거는 트위터는 트럼프의 혐오 투이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없애버리겠어! 널 부숴버리겠어! 이랬다가 막 오도먹고 이랬는데 페이스북은 방치를 했거든요. 주커벅! 아! 주커벅! 방치! 그런데 스타벅스, 코카콜라, 펩시콜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어? 안 없애? 광고 중단해!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8% 하루에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까 뉴스를 봤거든요. 주커벅께서 손들었습니다. 삭제할게! 기업이 이래야죠. 글로벌 기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역시 이 경우에는 광고주들이 그렇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어떤 인권운동의 미디어로서 액터로서 앞장섰네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시민들은 상당히 개혁적이고 진취적인데 광고주들이 광고주들이 이제 후집니다. 좀 소비자들의 이런 발빠른 의식 변화 쫓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한국 같았으면 이러겠습니까? 안 그러죠? 더구나 한국의 포탈들 플랫폼들은 혐오 발언 혐오 글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상황이란 말이죠. 방치하고 있죠.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님께서 잘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 들리십니까? 어머니? 제가 좀 주워왔습니다. 요건데요. 경인일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어디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버스 타고 지나가다 보면 경기도 어딘가에 경인일보라고 있습니다. 제법 큰 지역입니다. 그럼요. 단독 전쟁이 때 아닌 단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YTN에 앞서서 경인일보가 햄버거병 지금 이거 상당히 유치원 원아들과 상당히 심각하죠. 또 부모님 관계자들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커지고 있죠. 그런데 24일에 경인일보가 일면에 실었어요. 신문의 일면이라는 거는 정말 힘이 준 거죠. 그러면 작은 매체, 지역 매체를 우습게 보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이 일면에 쓴 기사를 자기들이 가져다 쓰면서 자기네가 단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YTN이 YTN이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이렇게 24일 일면 기사인데요. 이걸 단이라고 그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입니다. 5단. 이걸 칼람이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뭐라고 불릅니까? 한 줄, 두 줄, 세 줄, 넷, 다섯, 5단이면 통입니다. 통. 그렇죠. 통으로 갔는데 그날 밤 8시 14분에 단독 여기서 얘기했잖아. 장출혈성 대장균 집단 감염. 이게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액기스 진액. 핵심입니다. 환자가 지금 나왔다. 그러면 이 식중독이 핵심이고 여기서 햄버거병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이른바 햄버거병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햄버거병 증상에서 단독이라고 또 다시 받았어요. 이건 뭐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경릴보에서 항의를 강력하게 하니까 YTN이 회사마다 판독하는 기준이 다르다. 경인일보는 20명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보도할 시점에는 99명으로 늘었다. 그러면 속보로 해서 경인일보가 보도한 햄버거병 관련 9명으로 늘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궁색한 해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이제 시민들이 다 압니다. 그럼요. 작은 매체 단독 보도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개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 JTBC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요? 네. 박근혜 여기 보톡스 그거를 여러가지 정황과 그리고 이 사진을 다 분석해서 보도했고 보도된 내용을 또 김어준 파파이스 가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단독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로부터 거의 한 달 지나서 한 달? 네. JTBC가 단독 보도 라며 시술설 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거 보면서 워낙 손석희 앵커가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말도 못 꺼냈습니다. 저거 우리가 단독한 건데 그러면 또 손석희 선배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돌던질까봐 그냥 뒤로 돌아앉아서 쓰디쓴 소주잔을 들이켜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자금매체 기사라고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요게 잘 아시죠? 태영의 지금 SBS의 지주회사가 SBS 미디어 홀딩스 아닙니까? 근데 지금 태영이 지주회사를 변경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태영 건설을 분할을 해가지고 태영 건설과 TY 홀딩스라고요. 이게 뭐 결국에는 태영 홀딩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영 홀딩스를 SBS 미디어 홀딩스 지주회사로 올리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가 분할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분할하는 과정에서 태영의 그 몇 뭐죠? 앉았습니다. 졸지 않았습니다. 태영의 그 이걸 정확한 용어가 또 생각이 안 납니다. 계속해서 지금 댓글을 보니까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다고요. 감사하다고. 방송법에 그렇게 가죠. 고설명으로. 네. 방송법에 태영이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는 대주주의 소유 지분이 10조 원이 넘어가면 안됩니다. 아 다시? 매출액이. 일단 대주주가 10조 원이 넘는 큰 회사인 경우에 이게 큰 대자본의 입장이 방송에 좌우될까봐 그렇죠. 그래서 10% 10% 이상 못 가지게 돼있죠. 근데 옛날에 그 허가받을 때 태영은 조금 했어. 도급순이 저 아래에 있었어. 태영 건설이었죠. 태영 건설. 근데 지금은 대기업이 대주주가 너무 커졌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상황이고 심지어 SBS를 팔 수 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지금 9조 7천억? 네. 그 정도까지 입박을 했거든요. 거의 넘기 직전입니다만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SBS에서 대기업 소유 제한을 풀어달라고 여론전을 하고 나섰어요. 명백한 자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사라는 건. 그래야만 하는 건데 그 소유자의 입장을 언론사인 SBS가 로비해 주는 것으로서 도와주고 있잖아. 소유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전형적인 예로서 이거는 명백한 언론의 윤리 위반입니다. 그리고 윤석민 회장이 대기업 로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 대주주를 윤석민 회장이 한 얘기하고도 달라요. 그때 10조 원을 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SBS에 재투자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에서 태형이 아니라 SBS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혹시라도 10조 원이 넘으면 그때는 대기업 소유 제한을 풀어야 풀는데 노조가 함께 나서야지 이게 지금 노조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냐 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를 하면서 뭐야 지금 방청위가 조건부로 승인을 한 것도 지주 변경 조건부로 승인을 한 것도 소유 지분 소유와 경영을 명백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SBS가 지금 그걸 사실상 이 입장은 어긴 거라고 봐야죠. 완전 국민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는 대주주대로 놀고 태형은 그리고 SBS 얘가 원래는 서울방송이에요. 원래는 얘들이 서울방송입니다. 경기방송 충청 청주방송 부산 제주방송 이렇게 있잖아요. 얘들만 SBS라고 바꾼 거예요. 이름을 그렇죠. 원래는 서울 지역방송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SBS 말고 서울방송이라고 부르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들어옵니다. 저 한때 저한테 고발하겠다고 그랬었어요. 아, 서울방송으로 부르면요? 개명했어요, 이제. 아... 서울방송 SBS였는데 지금은 SBS입니다. 제가 SBS가 태형의 그야말로 돈벌이 수단으로서 기자들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원하고 있는 것을 고발을 했을 때 저는 명확하게 SBS라고 안 쓰고 항상 서울방송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부러. 그랬더니 그 이후에 고쳤어요. 주식회사 SBS로. 그리고 한 번만 더 서울방송이라고 하면 고발한다고 고소한다고 그랬던 자들이 이제 태형건설의 입장에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서는 습스라고 하던데? 습스. 그 다음 오늘 제가 MBC를 혼을 좀 내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웃겼는데? 이거 아니 미쳤습니다. 얘네. 그러니까 지금 MBC가 우리가 좀 칭찬을 좀 해줬잖아요. 그나마 다른 언론사들이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을 쪼매하니까니 잘했다. 막 이렇게 칭찬해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오바라 그러죠. 오바. 엄청 놀랐습니다. 지금 옛날에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우리 MBC 유충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옛날에 2011년 2월에 이때가 MBC 때입니까? MBC 때요? 이때 게임이 가져오는 유저들의 폭력성을 실험한다며 PC방에 전원을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리포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 방송하고 있는데 전원 내린 거예요. 그런데 전원 내리면 여기 신PD나 이상호 선배나 나나 하나요. 있습니까? 이런 누구야? 미쳤나 이렇게 하지. 그랬다고 역시 예상한대로 폭력성을 드러냈다. 어처구니 없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 이명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공중파가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반성의 대상인데 이제 이거를 다른 유저들은 이걸 가지고 패러디도 하고 하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나니까 패러디를 했는데 그렇죠. 정작 MBC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패러디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 유충환이 기자를 띄워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려고 당시 그 기자였던 유충환 씨를 투입해가지고 이거를 패러디를 한 거야. 셀프 디스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셀프 디스하면 사람들이 아 재밌다 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막 도는 자기복제가 가능한 밈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MBC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냐면 지금 비의 일일일강 비 때문에 그게 밈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그걸 가지고 다시 셀프 디스를 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더 늘려나가고 있는데 전혀 다른 사안이에요. 그럼요. 비가 그거 무슨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지탄받을 일을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그때 오바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던 것뿐이야. 되게 훌륭한 노래고 그 영상도 대단히 훌륭해요. 그런데 너무나 오바를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비라고 하는 대스타를 인정하면서 같이 게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일일일강이라고 해서 가서 댓글로 놀이한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셀프 디스를 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다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잘못한 일이야. 그럼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면 이거 가지고 장난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자기가 무슨 성추행을 했어. 아니면 구타를 했어. 그걸 가지고 가해자가 가해자가 그걸로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전혀 지금 MBC가 지난 날들에 대해서 그냥 말로 몇 번 미안하다고 하고 지금 완전히 이제는 국민들이 아주 만만해지고 국민들이 아주 가지고 놀기에 적합한 상대로 인식을 하면 그냥 한 방에 갑니다. MBC는 국민들 시청자들 무서운 거 알아야 돼요. 이거 보고 정말 자기들이 너무 명백하게 잘못한 이를테면 성추행한 거야. 몰카 화장실 몰카 찍은 거야. 그걸 가지고 희화한 거야. 이거는 셀프 디스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진짜 실망입니다. MBC 혹시 코멘트 주실래요? 아니요. 실망이죠. 뭐 문제가 많습니다. 요거 또 주말에 기사가 떴어요. 서울의 소리 기사인데 김상진 안정권 태극기 모덕부대 쪽에 완전히 유튜브 빅 스타들 지난번 플레이보드인가 유튜브의 슈퍼챗 관련한 내용을 스트레이트에서 기사화하고 그럼요. 그거를 담고 있는 플레이보드.com 이라고 하는 데서 다 노출이 됐어요. 엄청난 수억 원 어치의 슈퍼챗 시청자들의 후원금을 챙기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의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서 삭제가 됐는데 역시나 우리의 TV 조선이죠. TV 조선으로 보이는데 종편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종편에서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얘들이 문을 닫게 됐다. 흑색 선전이 돌아서 사실이 아니다. 그런 내용을 미디어 오늘 등 일부 매체에서 팩트체킹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미디어 담화거리가 너무 많은데 딱 하나만 더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저는 국민은 정말 대단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신라면이 대표 브랜드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진라면이 지금 역전을 하고 있다는 진라면이 이른바 개념 회사로 등극을 하면서 실제로 아직까지는 신라면을 선택을 하고 있지만 대표 브랜드로 구매하고 싶은 브랜드로는 진라면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요. 진라면은 사실 촛불 라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여기까지 와서 판매량이 거의 16대 16.6대 15.5 판매량 거의 대등하고요. 그런 거 하면 더 먹고 싶은 희망은 더 높은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분이 청와대 기업인과의 호프데이인가요? 그때 이때도 가셨던 양반이고 상당히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회사로 알려져서 오히려 그런 개념 소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피플파워는 세다 그런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면 먹고 갈래요? 끝나고 라면 라면 한 걸 하고 갈래요? 라면은 밤에 지금까지 미디어 강화 였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 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